아버지 뭐 하시나? 말해라. 아버지 뭐 하시나? 학교에서나 입사 시험 때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질문,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. 조국 전 장관 사퇴 때 유행어, 주인공만 바뀌었습니다. 곽상도 의원의 아들, 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에 들어가서 6년이라고 퇴직금 50억 원 받았다죠. 청년 실업자 30만 명, 학원비에 등록금에 자식 공부시키느라 애쓴 부모들, 이제는 자식 실업도 내 탓이려니 괴로워해야 하는 걸까요? 불공정의 시작인 이 말로 오늘의 한마디 대신합니다.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?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입니다.